아, 그래? 안녕하십니까, 형님? 아, 그래. 안녕하십니까? 네, 주말하겠습니다. 형님, 뒤에 커피는 늘 드시던 걸로 제가 준비해놨거든요. 오케이, 잘 부탁드립니다. 아이스 라떼 하나 테이크아웃 해주시고요. 사이즈는 벤티 사이즈로 부탁드릴게요. 메리 크롬을 부탁드립니다. 시럽, 라떼 시럽. 두 번. 아유 뭐야, 누가 이렇게. 세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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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! 이렇게 시럽 많이 넣어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7번. 이 정도 넣어주면 좋아하시네요. 너무 맛있는데요? 또 운동 끝나고 나서 당면 좀 입혀. 맞아요. 사실 업 시즌 때문에. 근데 이 정도 운동하면 이렇게 먹어도 돼. 맞아, 맞아. 자격 있어 자격 있어 식사는 안 하셨죠?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지금 가자고 네 식사부터